제3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이 지난 10월 19일 킨스타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은 위기에 빠진 국내 게임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한국게임학회 공동주관 한국모발게임협회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각 파트별로 중소게임의 해외 진출을 위해 주요지역인 미국과 유럽, 중국시장에 대한 강연과 함께 한국게임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게임산업의 현 상황과 위기 대처를 위한 방안 등 총 8명의 연사가 참여해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과 모발게임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게임업체 및 독립개발사 등에서 화제가 되는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발표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독자적 활로를 모색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제3회 대한민국 게임포럼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가 꾸준히 개최돼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에 큰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글이의 TV